희망적 반등, 절망적 폭락 싸다고 무조건 사지 마세요 우선 자산현황 보고 가겠습니다 남은 예수금은 미국 주식 투자금 대비 23%로 54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총평가손익-1800만원이고 평가수익률-30%입니다 TQQQ주가 월별 수익률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2020년 3월과 2022년 6월입니다 그 이유는 나싹종합지수와 TQQQ주가가 희망적 반등을 주면서 절망적 폭락으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3월 나싹지수는 3월 12일-9.43%로 큰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3월 13일 9.35% 하락한 만큼 상승하여 분위기 전환에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3월 16일-12.32%로 상승한 만큼 그 이상 하락한 후 지수는 반복하여 하락관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2022년 오른쪽 보시면 6월 현재 같은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6월 2일 2.69%로 월초 상승 분위기로 이어가는 듯 했지만 바로 6월 3일-2.47% 상승한 만큼 하락을 했으며 미비안 등락으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마이너스 3% 이상 두 번이 나왔으며 6월 15일 2.50% 상승한 바로 6월 16일 현재 영상을 찍는 동안 나스닥 백선물은 마이너스 2.89%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차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3월 TQQQ 주가 희망적인 반등을 주면서 절망적인 폭락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고 2022년 6월 20년도 3월과 비슷한 맥락으로 하락한 만큼 상승 기류를 보여주면서 하락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큰 충격을 대비하셔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TQQQ 월봉 차트와 1분봉 차트입니다 당연히 주가가 하락하면 원칙가 매수 설정가에 온다면 매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한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6월 11일 27달러 이때도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이때 사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분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6월 16일 현재 24달러 22달러 구간에 있으며 5일 만에 6월 11일 27달러 가격보다 10% 이상 빠진 모습입니다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저루의 기회입니다만 이미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께서는 아주 힘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싸다고 매수하시면 안 된다 현금 비중 조절하시면서 매수하셔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FMC 일정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상승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FMC의 뒤늦은 대응으로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빅스택 금리 인상을 불가피하게 올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고요 주가가 아무리 싸더라도 현금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상황을 지켜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많은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가가 오를 만큼 많이 올랐었고 지금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미국 중앙은행 긴증금리는 2019년에 2.50%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제로금리 0.25% 0.50% 구간으로 자산 거품이 들어간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은 불안한 자산을 거품을 원상복구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내가 설정해 놓은 원칙가 매수 설정가의 주가가 오면 분할 매수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주식 비중이 많이 들어간 상태시라면 무조건 사지 마시고 현금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3배 레버리지는 현금과 멘탈이 싸움이기 때문에 현금 또는 멘탈 둘 중 하나가 무너지면 지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현금이 있어야 멘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가 반등시 익절 또는 보합에서 부분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은 선택의 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렴하다고 샀는데 내가 산 가격이 고점 위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바닷건에 왔을 때 현금이 없어서 매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속상하기 때문입니다 3배 레버리지는 현금, 멘탈, 둘 중 무너지면 지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내야 합니다 지금 하락 구간, 폭락 구간은 투자자로서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 자유로율은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3% 3번 나왔습니다 하락 시작인가? 6월 16일 목요일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 마이너스 2.42% 나스닥 종합지수 마이너스 4.08% S&P500 마이너스 3.25% 하락했습니다 1달러 장중 1,294달러 터치 후 1,293달러 WTI 유가 선물 120달러 아래로 116달러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0.75% 인상으로 1.75% 시장 마무리 하였습니다 핵 언급을 한 푸틴의 영향을 피해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조만간 핵전쟁은 불가피하다 라는 언급이 미증시에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6월 나스닥 종합지수 마이너스 3% 이상 3번 나왔습니다 6월달 절반 정도 남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3% 이상 나올 확률은 더 높아졌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한 달에 마이너스 3% 이상 4번 나오면 하락 폭락장 시작입니다 2022년 6월 TQQQ 주가 등락률이 2020년 3월 TQQQ 등락률과 다른 점은 폭락과 세락의 차이입니다 2020년 등락률은 한 번에 큰 폭락으로 지수를 끌어내렸지만 2022년 등락률은 천천히 야금야금 세락으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쉽게 말해 하락 폭락장이 짧은 기간에 끝날 상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동일한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금리 인상이 앞서서 금리 인상을 해서 선 반영하여 방어적으로 대응을 잘 해왔지만 FOMC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따라잡힌 모습으로 앞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도 큰 폭으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미국 자이언트 스텝에 한국은행 비슷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기준금리 2.75에서 3%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한미금리가 역전되고면 국내 증시와 채권시장 등에서 외국인 자본이 유출되고 원달러 환율도 1300원을 돌파하고 원화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돈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몰리게 됩니다 미국 금리가 한국은행보다 높다면 국내 외국인 자본이 빠져 달러 환율의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와 외국인 지분이 높은 삼성전자의 주가도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하스닥 종합지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이 61선에 닿을랑말랑 하다가 반등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월봉은 현재 61선에 가까이 가고 있지만 여러 상황을 보았을 때 추가적인 하락에 대응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현금이 있어야 멘탈 유지가 됩니다 원칙가 매수설정가에 오셨다면 매수하시되 현금비중 조절하시면서 상황을 보시면서 대응해 가셨으면 합니다 경제적 자료 이유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